따라해! 슬란리들 포스로 돌아온 포비닛입니다. 어서오세요. 우리는 포비닛 안녕하세요. 네, 타이틀곡 미쳐로 강력하게 컴백하셨는데요. 이번 앨범에 대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이번 타이틀곡 미쳐는요. 여러분이 저희에게 미쳐주셨으면 하는 강렬한 힙합곡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번 미쳐의 포인트 안무가 있다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진절머리 춤이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미친 거처럼, 미친 거처럼. 아, 이거 재밌겠는데요.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같이? 네네. 하나, 둘, 셋, 넷. 미친 거처럼, 미친 거처럼. 아, 미친 거 같네요. 진절머리 댄스 완전 히트 예감입니다. 네, 포비닛의 컴백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그전에 이번 주 1위 후보곡입니다. 자이언티 크러쉬의 무대 먼저 만나보실까요? 아, 그리고 정영화 씨의 굿바이 무대도 기대해주세요. 뮤직 스타트!